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오늘 9월 4일 7시 12분이거든요. 제가 9월달 시험 관련된 총평 가볍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 어쨌건 할 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6월과는 좀 다소 경향 자체가 달라서 좀 많이 놀랬을 것 같아. 가볍게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는 9월만 볼 게 아니고 6월달 시험까지 있었으니 둘 다 비교하면서 일단 같이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6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잘 들어봐. 난이도가 번호순위 아니었어요. 자 우리 객관식만 좀 떠올려 보면 12번이 있었거든. 자 이 문제가 자 뭐 이제 여러가지 뭐 차후적인 해석 이런 걸 다 집어치더라도 자 분명히 계산이 조금 많아서 시험을 보면서 꽤나 당황을 했어. 그러다가 13번이 자 오히려 12번보다 훨씬 더 쉬웠고 자 13번도 좀 이것저것 좀 따질 게 있었죠. 자 그리고 나름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15번인데 사실 체감 난이도는 12번이 15번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는 것은 당연히 일단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주관식은 뭐 크게 일단 고민 없이 뭐 20번 21번 20번 할 게 좀 많았으나 자 그래도 일단 해볼 만했어요. 자 그러면 6월달 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꽤나 일단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마 시험 보고 나서 자 그때 당시에 표정이 일단 좋지 않았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일단 치러진 9월달 시험은 어 제가 일단 뭐 유달리 일단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쉬웠어요.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일단 쉬웠고 공통만 일단 놓고 일단 얘기 한번 합시다. 자 공통시험이 뭐 이렇게까지 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아마 일단 풀면서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이제 컷컷컷 하면서 일단 잘 풀었을 거고 자 그래도 학생들의 나름 기대가 있거든. 왠지 14번과 15번은 그래도 일단 뭐 한긋바라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14번도 약간 겉보기 등급만 좀 어려 보이지 쉽습니다. 14번도 쉬워요. 자 그리고 15번은 어 나는 이거 작년 시험 좀 온 줄 알았어. 작년에 나왔던 자에는 22번보다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객관식 선지들도 보면 뭐 제가 일단 시험 낸 것 가지고 뭐라고 일단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답들도 약간 객관식의 소울이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야. 문제들마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고를 수 있는 번호들을 꽤나 일단 넣는 편인데 지금 답들이 대부분 다 등차술이에요. 자 뭐 10번도 6하고 뭐 4분의 25 뭐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아무거나 일단 넣은 거고 자 11번도 마찬가지 12번도 마찬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가려고 많이 봐주신 것 같아. 자 근데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일단 넘어가서도 자 크게 일단 별 볼일 없이 20번은 그냥 그래프만 그림이 일단 너무나 쉽게 풀리고 자 그 다음에 21번도 아 이건 이제 21번에서 좀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일단 더 얘기를 해드리고 자 22번도 이때까지 나왔던 수혈의 귀납적 정의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웠다고 일단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쉬웠어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케이스만 일단 나누면 돼.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에 나름의 공통점이 있거든. 자 시험이 쉬우나 어려우나 계산을 많이 시켜요. 계산을 꽤나 많이 시키거든. 자 물론 6월달 시험의 계산이 9월달 시험의 계산보다 훨씬 많고 복잡했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6월달 시험은 꽤나 자 뭔가 일단 그래도 자 쉽게 내려 노력했으나 그래도 잔계산이 조금 있다. 자 뭐 이따 더 말씀드리겠으나 자 21번 문제는 무엇을 위한 출제인지 살짝 좀 불명확해. 자 저도 일단 오늘 시험지 받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그냥 답을 일단 내고 나니까 어 이 문제를 풀면서 사실 미분을 쓰는 순간은 그냥 딱 한 번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서 꽤나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나온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름 이벤트성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뭐지 이런 문제가 트렌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고 자 넘기셔도 일단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일단 주된 이슈는 뭐 이제 지금 와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러 문학인데 자 6월달 시험 이제 총평은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이게 되네라고 말씀드렸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6월달 시험에는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자 뭐 공통도 마찬가지 선택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주 잘 털어냈어. 자 내가 정확하게 일단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미적하고 자 기아랑 자 확통이 자 뭔가 1컷이 조금 다르긴 했으나 다 일단 꽤나 낮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나름 자 선방에서 일단 난이도 조절하는데 성공을 하신 것 같아. 자 근데 9월달 시험은 킬러 문학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미적분에 나왔던 그 30범제는 조금 킬러급 문학이긴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 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일단 그렇게까지 일단 어렵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너 적분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일단 묻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면 6월달 시험이 어려웠다고 했으면 9월달 시험 오늘 시험은 아마 보고 나서도 많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쉬웠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별 고민 없이 일단 시험을 치렀을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일단 뭐 치러진 시험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11월달 시험이 일단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우리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6월달 해설강의 할 때 자 또는 총평할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험지는 어려워질 수 있는 이 색깔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지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분류가 많은 시험지가 첫 번째 스타일이고 자 이것저것 할 게 많은 시험지 자 그 다음에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허덕대는 시험지가 두 번째 색깔 자 그리고 발상이 많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지는 자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어. 예전 일단 약간 평권의 르네상스 시절에는 발상이 탁탁탁 드러나는 문제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발상이 많은 시험지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분류를 한번 해보죠. 자 6월달 평권 시험은 그래도 계산이 일단 주가 되긴 하고 케이스 분류가 주가 되긴 했으나 발상도 어느 정도 있긴 했어. 근데 전반적으로 자 이제 그런 짜잘짜잘한 문제가 많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으니 자 꽤나 일단 고전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9월달 시험 오늘 시험 보니까 자 그냥 별 고민이 없어요. 주어진 대로 해석하고 주어진 대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얘는 크게 특징이 없는 시험지 자 제가 최근 한 5년에서 6년 동안 본 여러가지 일단 시험지 중에서 평권 시험 따졌을 때 심지어 이제 이런 느낌 나거든 예전에 나영 시험도 이 정도를 내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영은 이제 거칠게 시험지는 굉장히 일단 쉽긴 했으나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일단 해설의 공통을 일단 다 찍고 지금 확통도 일단 다 찍어놓긴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용두삼이야. 자 뭔가 거창하게 욱 갔다가 마지막에 묻는 게 그냥 없어. 그리고 이제 매력적 오답으로 일단 뭔가 넣어야 되는데 매력적 오답도 없어. 그냥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작년의 경험도 있어요. 작년을 일단 쓰자. 작년도 6월달이 조금 시험지가 어렸지. 그리고 나서 뭐 여러가지 일단 난리가 나고 자 9월달이 매우셨어요. 자 그리고 수능 가니까 정상 난리대로 꽤나 일단 어렵게 일단 나왔거든. 자 그럼 작년 신화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올해도 마찬가지야. 자 6월이 꽤나 어렵고 9월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수능 가면 또다시 일단 정상화되지 않을까. 자 이들이 일단 보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뭐 재수행이나 반수행들 일단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6월달 이렇게 일단 냈을 때랑 9월달 이렇게 일단 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실험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그럼 단적으로 일단 난이도 일단 비교하면 해보자. 자 6월달 시험지 기억나실 거야. 자 공통에 해당되는 수학 2과 수학 2는 난이도 중상적으로 둔다 치면 자 9월달 시험 오늘 시험은 너무 쉬웠어요. 중학? 뭐 하에 일단 가깝긴 하지. 걸려드는 문제가 전혀 없어. 전혀 없기 때문에 쉽게 일단 풀었을 거고. 자 확률통계만 놓고 일단 비교하면 6월달 시험은 확률통계가 꽤나 어려웠거든. 특히나 30번이 할 게 많았고 28번도 꽤나 할 게 많아서 다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요번에는 좀 난이도 조절해서 자 이거보다는 거칠게 쉽게 냈어요. 28번 30번 뭐 다 쉬움제고 29번이 많이 쓰는 소재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를 냈으니까 자 신경 좀 써주셔야 되고 자 미적분은 전반적으로 난이도 비슷한데 자 그래도 28과 29만 보면 6월달보다는 수월한데 30번이 꽤나 어려워요. 30번이 계산이 너무 많아. 이게 중간에 한 번 삐끗하면 내가 지금 이게 맞게 하고 있나 없나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의문점까지 생기거든. 그래서 꽤나 일단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요정도 일단 얘기할게요. 확률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오늘 시험지가 약간 느낌상으로 28 플러스 2 정도 일단 느껴졌을 것 같아. 그럼 이 해당되는 문제는 객관식에서 주관식에서 21번이 있고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29번 이건 아예 몰라서 일단 못 풀었겠죠.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거는 이 학부모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예 손을 못 대더라고 자 연습 많이 시켜드릴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미적 선택할 친구들은 아마 시험지를 29 플러스 1로 느끼지 않았을까. 자 마지막에 30번이 누가 봐도 아 그냥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돼. 그 단조건 보니까 전문금산을 활용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 활용하기가 너무 일단 가는 과정이 일단은 길어. 그래서 아마 이거를 버리고 나머지를 일단 다 맞춰내면 그래도 일단은 좋은 점수를 일단 받지 않았을까. 자 어쨌거나 시험을 치러줬으니까 뭐 그런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수능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일단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시험 친 친구들도 이 생각을 할 거야. 수능도 이렇게까지 수월하게 낼 가능성은 분명히 본인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아마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난이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많이 등급 간이 급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뭐 지금 단편적인 데이터까지고 자 오늘 시험에 1등급 커튼의 얼마인지는 크게 일단 중요하지 않고 그냥 원점수만 일단 기준을 일단 본다고 치면 확통은 무조건 92점 이상을 일단 맞아야지 그래도 일단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해왔다라고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일단 나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은 그래도 96점은 넘어야지 뭐 하나 틀렸다고 치면 30번만 틀리고 나면 그래도 안정적 1등급이 일단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나름의 지표가 될 것 같아. 자 그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것이 결국 킬링캠프 시즌2가 있거든.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일단 오늘 시험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일단 나올지 또다시 일단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일단 단적으로 킬링캠프 시즌1 하고요. 자 시즌2는 자 좀 스타일을 좀 다르게 갈 거라고 제가 계획을 해놨는데 그냥 그게 일단 맞는 것 같아. 다르게 일단 갈 거고 자 시즌2 안에서도 제가 스타일을 요렇게 일단 넣을게요. 자 6월달 평가원과 비슷한 느낌의 시험지를 어느 정도 일단 넣을 거고 9월달 난이도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평가원 느낌의 시험지도 몇 세트 일단 넣을 거고 자 그리고 아예 그 외의 세트 있지.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일단 넣지 않을까. 자 뭐 단순하게 뭐 요즘 학생이 그렇게 일단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9월달처럼 수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자 그 두 문제나 한 문제가 몇 번이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시험장에서는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안 되는 것은 커트하는 것도 일단 능력이지 않을까. 자 그 정도 일단 보고 어쨌거나 시험분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과목별로 일단 가볍게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공통에 출제되었던 수학1과 수학2는 뭐 제가 일단 역대급 봤던 시험지 중에서 이렇게 쉬운 시험지가 없어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일단 계산을 꽤나 시키고 지구력도 일단 필요하고 뭐 지구력은 사실 필요했던 문제는 22번 정도? 자 그냥 수용도 일단 계속 그리면서 부호만 일단 잘 따지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게 냈어. 그냥 보이는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읽고 꾸은 것도 없어요. 그대로 일단 해석만 하면 되고 자 어떻게 보면 기괴가 없는 시험지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자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지 아니면 난이도 조절 완료를 이렇게 낸지는 사실 우리 언어 누구도 일단 모르기 때문에 자 난이도 자체를 9월달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일단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문제별로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시험지를 받고 일단 쭉 보는데 어 뭐 8번 전혀 문제 없을 거고 9번 너무 쉽죠. 뭐 이렇게까지 낼지는 몰랐어. 그러다가 10번에서 살짝 헉한 친구도 있을 건데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문제에서 외저번 언급이 있으니 싸인 법칙과 구하는 삼각형에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은 당연히 일단 했을 건데 자 A를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너무 복잡해지고 자 각에 해당되는 B나 C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자 멀 써도 일단 상관이 없고 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답도 그냥 이쁘게 등차 수요로 일단 잘 끊어줬어요. 자 그냥 이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 11번 자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교과서 수준이죠. 위치가 같대. 자 그러면 3차 방식 풀어야 할 때 무작정 조립제법 쓸 게 아니고 이 개수로 보면서 인수분해하는 게 일단 핵심이다. 자 어려울 게 없을 거고 자 12번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는 평권에서는 이 소재를 쓴 적이 없고 사관학교에서 두 번 정도 이 소재를 쓴 적이 있는데 자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충분히 일단 풀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짝수 번째 일대랑 홀수 번째 일대 뭔가 규칙을 일단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등차수의 베이스니까 자 공차로서 일단 뭔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자 하면서 일단 뭐 풀면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뭐 해석강의 제가 말씀드렸으나 그 이제 조건 중에 일단 나온 거 일단 봅시다. 자 B의 세 번째죠. 자 B의 세 번째랑 B의 일곱 번째를 더한 게 0이라고 일단 나와 있거든? 자 해석을 좀 한다고 치면 홀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이렇게 더했을 때 0이야. 자 근데 실제로 이 수혜를 보다 보면 홀수 번째들만 나열하면 등차수의 거대? 자 그러면 당연히 B의 5라는 것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B의 1부터 B의 9까지 일단 더하는 건데 홀수 번째랑들의 합은 0이니까 짝수 번째랑 B2랑 B4랑 B6만 P 그리고 B8만 더해도 뭐 이제 문제 없어요. 자 근데 답에 일단 소울이 없어서 아마 틀리지는 않았을 거 같아. 자 이제 어렵진 않은 거고 자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식을 보면서 누가 봐도 일단 대칭이가 일단 느껴질 거고 자 그림 뭐 정성들을 일단 나름 일단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대칭성 이용하고 정적분이 0이다니까 그 6월 달에 나왔던 13번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웠던 거 같아. 자 어려울 게 없을 거고 마지막 적분 계산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고 숫자도 예쁘게 일단 맞춰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14번부터 일단 살짝 문제야. 자 14번은 아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래 시험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어려울 거 같아서 그냥 패스한 친구들은 매우 아쉬운 문제. 자 누가 봐도 대칭성을 쓰세요라고 일단은 뭐 이제 울부짖고 있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동시에 일단 나왔으니 얘네들의 대칭성을 활용하는데 자 마지막 원하는 게 그 로그함수에서 X자표 큰 거니까 당연히 대칭시키면 지수함수에서 Y자표 큰 거다로 자 바로 일단 연역적으로 일단 식을 써낼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어차피 지수함수 일단 관련해서는 직접해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 자 해석기와 스타일로 자 여러가지 정보를 줄 거야. 자 뭐 기울기에 관한 정보도 있고 자기는 길이에 관한 정보도 있으니까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에는 좌표를 써낼 수 있어야 된다. 자 해석강의 제가 잘 찍어놨으니 확인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15번 저도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거든요. 아니 그냥 문제가 그 작년에 나왔던 22번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나서 그냥 미분하고 자 얘는 다 지로 일단 몰아주면 고백 미분의 역과정인데 다항함수니까 뭐 적분상수대 0인하고 그냥 탁탁탁 일단 나와. 그걸 답해도 수홀이 없어서 아마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 15번이라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고민했을 건데 그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풀리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일단 무서워. 만약에 15번 문제를 12번이나 13번 넣어놨으면 애들이 별 고민 안 했을 건데 15번이라서 꽤나 일단 고민하지 않았나. 자 아무도 이렇게 일단 출제가 되었고 자 주간식은 조금 더 헐렁했거든. 뭐 16, 17, 18, 19, 20 해서 뭐 전혀 일단은 뭐 틀릴 게 없었어요. 자 20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되고 값을 더할 때 중복이 하나 되죠. 자 걔를 일단 잘 빼면 대칭성까지 일단 쓸 수 있다. 약간 좀 시덥지 않은 문제고. 자 그 다음 21번에서 내가 일단 여러가지 일단 고민해봤는데 제가 오늘 시험지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문제가 21번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답은 일단 냈어. 근데 이제 구하는 형태가 F'의 3이거든. 그리고 그 식을 보니까 뭔가 기후기랑 관련된 것 같아서 근데 평균 면화율은 이 함수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옮겨져봤자 어차피 변하지가 않아. 아 그래서 일단 이 상수가 일단 필요 없나? 하고 일단은 식을 써보니까 도함수만 일단 구하면 되고 자 그냥 미지수 일단 두 개 남았으니 조건만 일단 찾으면 되고 자 이건 약간 좀 단발성으로 그냥 이렇게 거꾸로 끼워 맞추신 문제 같아요. 자 뭐 다른 의노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미리 보는 순간에서 또다시 일단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이 정도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 22번 봅시다. 기존에 나왔던 이 수협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냥 우직하게 수협도 쭉쭉쭉 그려나가도 좋고 아니면 역추적을 해도 좋고 어떤 선택을 해도 풀어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고 많은 고민이 필요 없어. 자 그냥 이제 내 개인적인 견해는 자 좀 익숙한 수험생들이 1번부터 22번까지 푸는데 3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굉장히 일단 쉬웠어요. 자 그래서 공통은 난이도 자체는 중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공통 시험지 중에서 이거보다 쉬운 시험지는 없었다. 자 근데 뭐 여러분은 일단 잘 알겠지만 이거에 맞춰서 대비를 할 생각은 어느 누구도 안 할 거니까 자 어쨌거나 요거는 좀 잊어주시고 자 이어서 선택과목을 일단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확률통계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6월달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28번도 문제 깔끔하고 좋고요. 자 30번도 깔끔하게 일단 좋고 체계적인 노가다를 하시건 케이스 분류 하시건 소소하게 여사권을 쓰시건 그냥 전형적으로 다 해본 스타일 자 근데 한 가지 일단 문제가 있죠. 아마 이제 오늘 29번을 못 푼 친구들은 공부를 아직 덜 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뉴런 하면서도 정균포 마지막 줌에서 2항분포랑 자 설명 좀 드릴게요. 2항분포랑 정균포는 아예 근본 자체가 다른 분포라서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2항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교과서에서 이렇게 일단 꾸기거든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다라고 치면 2항분포를 정균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고 매우 근사한 말을 해주기는 하지만 자 이거는 니가 일단 스스로 일단 판단할 게 아니고 문제에서 표준 정균 분포를 이용하라고 얘기하면 자 그제서야 정균포로 바꿀 수 있다. 자 근데 뉴런 수업하면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잘 출제가 안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수능과 평가원에서 마지막 흔적은 2005학년도 수능이거든요. 그럼 이제 너네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 태어났나? 아무튼 뭐 그때쯤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났던 문제가 시행의 수가 192번밖에 안 돼요. 그 실제 값과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일단 나온 정답을 비교하면 살짝 오차가 크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시행의 수를 굉장히 늘려줬지.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일단 조절한 것 같은데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성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수능 가서 또다시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일단 모르니까 자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그럼 교훈은 한 가지거든. 잘 출제되지 않는 주제도 갑자기 일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단정 짓지 말고 다 꼼꼼하게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 남아있는 주제 좀 생각해 보면 확률 쪽에서 독립하고 종속, 비율 관계된 거 있죠. 자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으나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통계적 추정은 이거 언제든지 4점으로 또는 3점으로 낼 수 있고 이거 알면 푸는 거고 그냥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자 기억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6월달 시험이 조금 어려웠고 9월달 시험이 많이 수월했어요. 그치? 29번 빼고는 29번 낯설다고 일단 치자 자 그럼 난이도 자체는 6월달 시험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지금 공통이 쉬운 상태에서 확률 통계도 이렇게 쉬우면 컷이 너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절이 일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미적분 일단 봅시다. 자 미적분도 약간 좀 시덥지 않아. 자 이제 보세요. 난이도를 제가 중상이라고 써놨는데 이유는 30번 때문이야. 자 먼저 27번이 보통은 복병인데 오늘 시험에 27번은 그냥 계산해서고 뭐 계산도 아니고 미분이고 미분하고 0 집어넣고 파이 집어넣고 해가지고 값 그냥 얻어내면 전혀 무리 없이 일단 풀었을 거고 27번 치고 조금 빨리 풀려서 당황했을 거고 뭐 당황까지는 기분이 일단 좋겠죠. 매력적 오답도 전혀 없습니다. 자 28번 일단 보자. 28번도 답 봐라. 이게 매력적 오답이 아니고 그냥 답을 낼 수 있냐 없는데 28번 자 수학2에서 자 다루고 가는 내용에 적분 퍼즐스러우나 퍼즐이 단순해서 그렇게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풀면서 부분적분도 하고요. 당연히 치안적분도 하지. 자 근데 아마 이 정도는 일단 알지 않았을까? 그 질환함수를 주로 일단 쓰고 있으니까 0,0과 1,1을 지나가는데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G의 인버스는 자 얘는 이 부분이니까 직접 구할 수 없다고 치면 자 정사각형에서 얘를 뺀다 이렇게 일단 써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를 알면 크게 일단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근데 29번 틀린 친구들은 조금 아쉽죠. 자 급수는 딱 두 가지야. 등비급수 아니면 교대급수라고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드렸으니 자 이건 누가 봐도 일단 형태상 교대급수가 되고 M플러스 1칸차 나니깐 처리 일단 잘했을 거고 얘도 특이형 일단 묻죠. A1의 S1과 같다 이거 먼저 처리해 주시면 크게 일단 무리 없이 잘 풀었을 거고 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30번이거든 자 이거는 적분할 수 있나? 그냥 정말 이걸 원초적으로 일단 물어요. 그리고 단조건을 보면 계산이 또 많아.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에 점근선을 일단 주는 거니까 이 문제 풀이에서는 점근선과의 비교가 핵심이다. 자 결국 그 나와있는 K값에 따른 값을 분류를 좀 해보셔야 되고 자 이 K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질환함수가 일단 다르니까 구간별로 정리함수까지 만들어야 되니 계산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있거든 이 30번이 예전의 시험에서도 30번을 나와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정도로 어려웠어. 자 근데 약간 좀 모순점이잖아? 그 킬러를 없애면서 일단은 뭐 가겠다라고 일단 했던 시험이 6월달 시험인데 뭔가 좀 색다른 시도를 그냥 해보신 것 같아. 네 요정도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 가지 일단 미스테리는 과연 이제 6월달에 나왔던 30번처럼 나올 건지 아니면 9월달 시험에 30번은 예전에 킬러 문제 이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물론 이게 학생들이 더 어렵다고 느낀 거는 보통은 30번이 어렵게 안 나올 거니까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문제를 훈련을 많이 안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일단 느껴지는데 사실 시키는 거는 차이암수 관찰하면서 계산 열심히 하자. 요 정도밖에 일단 없으니까 자 그냥 지구력이 좀 필요하고 정말 계산을 많이 해야 돼. 자 고정도 일단 느껴지고 자 그럼 미적분도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어쨌거나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 전혀 느낌이 달라요. 완전 두 개 시험지 느낌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에 자 뭔가 일단은 본인이 일단 생각하는 못 본 시험지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나뉘에 좀 높여서 일단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어차피 자 이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그래도 일단 실력이 좀 좋기 때문에 공통을 이렇게 쉽게 내면 미적에서 일단은 좀 판가름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고정도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겸 해서 자 우리 수학시험 전반적으로 일단 같이 고민 한번 입시다. 자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건 이제 뭐 제가 거의 뭐 인터넷 강의 시작하면서 매년 하는 얘기거든. 지금도 이제 한 9만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6월달 시험하고요. 9월달 시험하고요. 수능 시험은 예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독립시행이야. 자 우리 멀리 가지도 맙시다. 작년 사례만 봐도 6월달 9월달 수능이 완전 스타일이 달라. 근데 오랜만 보더라도 6월달하고 9월달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다른 집단이 일단 출제한 느낌이거든. 그럼 수능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냥 예외적으로 생각하면서 수능을 별도로 일단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망가집시다. 6월과 9월의 경계에서 생각하되 완전히 전혀 다른 시험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거에 맞춰서 제가 킬링캠프 시즌2를 자기는 잘 준비해서 일단 드릴 거니 자 9월달에 그냥 이랬다는 느낌은 기억하되 난이도는 신경 쓰지 맙시다. 특히 공통. 이거보다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그러면 이 참신한 문제가 과연 트렌드가 될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참신했던 문제는 21번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오늘 고민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일단 고민을 못했으나 이걸로 일단 뭔가 재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매번 이제 평가한 시험에서 6월달도 마찬가지구 수능도 마찬가지구 자 그냥 참신한 문제를 내긴 하는데 자 그 문제가 재생산되거나 뭐 이제 단발성으로 일단 나오는 거지 뭐 이제 뭐 이거를 뭐 재가공해서 일단 내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가 자 계속 일단 지속적으로 트렌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풀면서 자 오늘 시험지는 그래도 나름의 교훈은 주어진 조건 그대로 식을 써내고 계산을 해낼 수 있냐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 일단 물은 거니까 자 때로는 많은 발상보다는 그냥 저스트 계산을 밀고 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다. 자 이런 교훈을 일단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이제 제가 이거 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원에서 일단 출제하신 분들의 직업은 전업 출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평가원스럽다는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거든? 아무래도 단 6월달 9월달 수능 시험이 너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 이미 일단 훈련이 돼 있어서 뭐 실무 같은 걸 일단 풀면서도 아 이건 뭐 평가원스럽네 아니네 이런 판단하는 친구는 없어요. 단 아무래도 실전 모의고사가 자 실제 시험보다 살짝 어려운 거 풀고 나서 기분만 좀 안 좋지. 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누 시험에 나왔던 21번 같은 그냥 특이한 이벤트성 문제를 일단 내신 것 같고 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 입장에선 대비하는 게 그렇게 일단 좋은 환경은 아니다. 자 그럼 항상 최악을 고려하죠. 자 6월달 시험처럼 나올지 9월달 시험처럼 나올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작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일단 출제가 되니까 자 그거 일단 맞춰서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얘기 자 이 수학시험은 앞으로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난이도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선택체제가 몇 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집단들 사이에 표준점수의 유불리를 간격을 결국 못 좁혔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이가 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저렇게도 실험을 해보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고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 한번 합시다. 자 문제풀이 여전히 일단 중요하죠. 자 아직도 개념개념하고 기출기출한다고 해서는 자 새로운 시험지를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를 푸셔야 돼. 저도 일단 고민은 오늘부터 일단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킬링캠프 시즌2 같은 경우는 시즌1과는 조금 다른 색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뭐 시즌1에서 6회차 있었고 시즌2도 6회차인데 얘네들 합치면 완전 12개 시험지 다른 걸로 일단 저도 준비를 해주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EBS 혹시나 안 푸셨으면 반드시 일단 푸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험은 뭐 EBS랑 많이 일단 연계가 되었다는 느낌은 제가 받지는 못했어. 자 내가 수능 가서 일단 또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단적으로 이렇게 일단 나누자. 오늘 시험을 봤는데 확률통계를 봤어. 내가 92점 이상을 받았으면 자 매우 일단 잘한 거고 너는 수능 시험장 가서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대신 뭐 공통에서 틀렸는지 확통이 틀렸는지 모르겠으나 확통이 틀렸으면 조금 반정을 좀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오늘 시험을 봤는데 96점 이상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30번만 틀리거나 아니면 21번은 도무지 뭔지 몰라서 일단 틀렸다고 치면 자 너는 하던 대로 꾸준히 하면 충분히 일단 100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외 집단들은 분명히 본인이 오늘 시험을 왜 잘못 봤는지 근데 아무래도 오늘 시험은 6월달 시험보다 원점수가 크게는 뭐 20점까지 일단 차이 나는 친구들 더 올라간 친구들이 꽤나 많을 거야. 근데 이거를 본인 점수라고 생각하기엔 살짝 좀 아쉽지. 그래서 일단 변수가 좀 있으니까 자 6월달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대비하는 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일단 생각이 있을 거고 자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길 바란다는 거 자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뭐 이제 수능까지 거의 한 70일 남았죠. 자 두다라고 조금 더 플러스 일단 남아있어. 굉장히 긴 시간이요. 자 이 긴 시간을 좀 잘 소화를 하면서 자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공부할 게 꽤나 일단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오늘 시험 뭐 잘 봤다고 해서 뭐 이제 어깨뽕 들어갈 것도 아니고 못 봤다 해서 침울이 할 것도 아니야.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을 하셨고 자 내가 다른 과목 소식은 못 들었으나 국어가 조금 쉽다는 얘기까지 일단 들었거든요. 자 근데 수능은 언젠가 무조건 뒤통수를 항상 일단 쳐왔기 때문에 자 모든 과목은 마찬가지야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이 일단은 봤던 가장 최악의 점수가 지금 현재 본인 점수다.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대비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자신감 가지시고 자 저랑 이제 킬링캠프 시즌2에서 일단 만나고 자 오늘 총평은 제가 요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해석광객 쭉 올라갈 거니까 자 같이 확인 마무리 합시다.